한국식 바비큐 한국식 바비큐 한국식 바비큐 그리고 그의 마스터 피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위실리스트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블라트 소시지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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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가 그가? 블라트 소시지 저희는 중국의 소시지 그래서 다른 소시지 독일이 유명하니까 굴어수 저는? 제? 순대 진짜 좋아요 순대 순대 진짜? 진짜? 이제 말해 정말 낮아 무슨... 알코올...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는 지구 1등이에요 지구 1등 지구 1등 지구 1등 뚜껑 지구 1등 지구 1등 저걸로 초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불판에 한 번 더 하는 카트리나, 마리아, 케빈 올드맨, 미들 여기 분위기 좋다 한옥 느낌도 있고 이거 봤어요? 정등 봐요, 다시 예요 이건 커버 솥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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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시 아이스틴 오케이 아, 진짜 좋은데 테이블 가운데 하덕이 있어요 우와, 저희 반찬 놔두는 데인가 봐요 세팅이 그냥 딱 돼있다 영롱하네, 영롱해 약간 불맛이 진짜 나겠다 약간 불맛이 진짜 나겠다 에이, 가스 원어, 원어, 원어 룩 오우 로티 세리, 무슨 세리 오 마이 굿네스 와, 기름 쫙 빠진 거 봐 정보는 맛있겠네 어릴 수 때부터 야, 밑반찬 한 번씩 트라이 밑반찬 아이 페이보릿 이스만 명이 명이 명이나물 명이 명이 마운틴 갈릭 마운틴 갈릭 립스 마운틴 갈릭 립스 산만 명이나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들 처음 맛보는 거니까 저건 사실 억시져서 예, 저거 네, 저거 네, 저거 네, 저거 마운틴 갈릭 립스 마운틴 갈릭 립스 뭐지? 둘이 알콩달콩한데? 지금 둘만 칼 나고 제 핸드팩인데요? 루카, 루카 루카, 루카 루카 원 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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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뭐야 루카 원 마리야 약간 그 꿀벌이 꽃과 그걸 숨을 이어주잖아 이렇게 왔다 왔다 하면서 꽃이 꿀벌이, 그렇죠? 오늘 아주 의상도 딱 꿀벌이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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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유...오케이? 유...오케이! 굿즈업! 오케이! We got this. 굿즈업! 오케이! 아, 쟤네 뭐야 이렇게 보네. I did it for the first time. It's his pose. Yeah. You see? Professional. 우리 얼굴 빨개지?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는 얼굴이 빨개질 수 있죠. You see? Professional. Wow, you chance the first time? Really? Oh, it's good. Yeah. I'm not saying... For the first time, it's really good. Really? Yeah. 아니, 마리아는 잘하네요. You use the chocolate for the first time. I've been using them for a long time, but I'm struggling. Well, it's nice to taste. Let's see. This is really good. It's good? 입에 맛나 봐. 새콤달콤하잖아. 응. It's burning? It's... It's... Oh, it's good. Oh, it's too much. Oh,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really good. I love the other people who love the chicken. I love the chicken. Oh, oh. Yeah, this is 삼겹살. Yeah. Yeah. Parker belly. This looks very good. Korean favorite... Yeah? Yeah. This is super cool, you know? 약간 베이컨처럼 된 것 같아요. 생 햄 느낌 나네요. 아 맛있겠다. 찍어 먹는 것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소금 살짝 깨드려. 제대로 먹으면 안 해. 외부는 저게 뜯어먹더라고요. 같이 먹어야 하는데.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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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러시아에 있는 음식은 안 먹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잘 먹더라고. 루카 계속 마리아 보네. 루카 계속 마리아 봐. 루카는 한 입 먹고 마리아보. 한 입 먹고 마리아보. 루카는 좋은 거거든요. 루카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루카는 아주 맛있다. 루카가 좋은 거에요. 루카는 정말 맛있다. 루카는 아주 맛있다. 루카는 아주 잘 맛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있나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좋아요. 케빈이 또 카트리나를 아주 유심히 듣더라고요. I'm a photographer. Oh nice. So I do like pictures like pictures. Oh 지금 이야기 꽃이 폈어요. I've never been to Russia. I've never been to Russia. I'm not here. 그럼 러시아를 가지고 한국어 왔어? 아니 꿀벌 만나러. I want to go one time to both like Sanktisburg and Moscow. Just to see. And everyone says like another one is different like better. Some say Moscow is better. The next one says Facebook is better. And then you don't really know which one is the better one. Because these two cities are like the best. Yeah but it's very different. Yeah but we were going to come to the first place in the film. And what do you put in the barbecue? The same thing. The same. 나는 고기고스. 난 누구? 난 어디? 아 정말. 아 정말. 우리 교환이 형 고생 많으신데. 먹지도 못하고 굽기만 해. 저는 정말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We met first time today. Right? And who made first time? Oh she's very nice. Nice guy. She's very nice girl. Make thumbs. 사랑이 짝대기가 들어간다 이제. 이 순간만 중간 점검 봐야 되거든요. 중간 점검 들어간 거죠. 우리 교환 오빠도. 조금씩 미처 받은 것 같은데. I'm first. Okay. I made some. I made. A special one? Yeah. I made some. Yeah. Make some. Yeah. Yeah. 이렇게 해서. Yeah. 이거는 우리 교환 씨는. My son? Me. You guys son? Do not yourself. You choose one and make some. Okay? 마음에 드는 사람 같아. I'm making something for somebody. You can make strong some. You can choose now. Are you going to make one that's really shocking or are you going to make one really nice? 아리 오르메요 갈고 있어요 루카가 콩가루까지 딱 바르더라 어? 약간 또 받고 싶은 눈빛인가? 마리아냐 No, he first, he first 카톨롤레이나! 오케이 루카스가 첫 이상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MC 보고 있어 정성껏 싼다 루카스 선택 루카스, 마리아 마리아에게 1차 선택 루카스 선택 루카스 선택, 마리아 루카스 선택, 마리아 루카스 선택 고정되어 있었어요 루카스 선택 오, 케빈도? 준비하네,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준비를 하네요 과연 독일 남자네요 안토니아 주면 나 줬어 안토니아 주면 나 줬어 고마워 와, 나이스! 와아! So, let's try. 안토니였으면 나 줬어. With all the favorite ingredients. Yeah, yeah. 남자 두 분 화살 피용, 피용, 피용. 오, MC예요. 피용, 앤, 휘, 피용, 피용. 오, 피용, 피용. 오, 피용, 피용. 오, 왜 이렇게 슬퍼. 오, 나 눈물 나려고 그래. 우리 교환이 형. 마리아, you have boyfriend? 마리아, you have boyfriend? 음, 맞아. But you? 뭐야? 뭐야, 얘네? Tell me! No! 마리아, you go. No! 세 개 놓으라고 했어. You don't have boyfriend. You don't have boyfriend. You don't have boyfriend. How about you? 마리아, you have boyfriend. 코 볼렁볼렁한다고. I made some. I made some. Yeah. 엄청 대식가라고 했는데 잘 안 먹더라고. 마리아, you have boyfriend. 마리아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마리아, who choose? 히힝스 히힝스. 되게 받고 싶어해. 여성들의 속마음. 자, 과연. 마리아, who choose? 히힝스 히힝스 히힝스. 미? 미? 미! 이거 봐, 이거 봐. 심당! 마리아, who choose?! 히힝스 히힝스. 미? 미! 이까인? 심당. 마리아가. 일당. 전 세계 다 통하네요. 전 세계 다 통하네. 아, 뭐? 아씨 할이라고? 알코올? 아니, 알코올? 알코올? 아니,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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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반전이다, 근데. Because he only one left who didn't receive the sound. So it is... She thought I'm cute, she's lying. She thought I'm cute, she's lying. This is lying. Yeah, yeah. This is lying. 20초 이후로 둘이 약간 떨어져다니더라고요. How was it, Kevin? Very spicy. Very spicy? Bad. If she wouldn't give me the spicy one, we would have got back in conflict, you know? And we just got out of it, so... It's bad, you know? 자, 이러면서 카트린의 입장도 난감해집니다. 난감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Another one. I don't want you guys to do this forever. I don't want you guys to do this forever. So we have to finish it, you know? 마지막, 카트린아가 굉장히 신중하게 쌈을 싸고 있습니다. 카트린아, 쌈 very slowly. 카트린아의 입장이... You saw? You saw a lot of thoughts you put behind. 카트린아? 카트린아? Who choose and give to him or she? 저는 또 케빈 봅니다. You know, where are you? Him? You do like this, you know? Can you? That this person on the street. 자, 카트린아, choose! Who? That this person on the street. 카트린아, choose!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어. 카트린아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케빈! 카트린아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예! 카트린아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예! 타이라덤 게임! 교환, 됐어! 됐어, 됐어! 월드네! 원했던 거예요. 원했던 겁니다. 5센트가 있네. 아 그럼 이제 아 우리 규환이 형이 다시 업된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엔드 하이라이트 볶음밥 저거 먹어줘요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 저거 안 먹으면 고기 안 먹은 거 같아요 아 볶음밥 진짜 맛있겠다 김치, 새삼이 소스 새삼이 소스 새삼이 소스 약간 눌러야 맛을 새삼이 소스 새삼이 소스 새삼이 소스 알 잘 들어 비빔밥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루카가 비빔밥을 엄청 먹어보고 싶어요 돌솥 비빔밥을 많이 드셨나 봐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땡큐 어 긁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밑에 밑에랑 같이 아 배고파 음 안 보네요 이제 안 보죠 안 보잖아 이제 안 보잖아 아 아멘 아 네 정말 맛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먹어봅시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